인어공주의 영화가 잉태될 때부터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시궁창 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개몽영화 인어공주는 이렇게 캐스팅 단계부터 웅장했습니다. 디즈니코리아는 인어공주 헨리 베일리가 아니라 인어공주를 더빙한 다니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것에 낚여서 다니엘이 인어공주인 줄 알고 극장에 갔다가 대실망을 맛보았다면 개몽영화 인어공주의 메시지를 뼈저린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행운을 누린 겁니다. 디즈니코리아는 영화 포스터 가지고 사기나 치는 시궁창 같은 현실을 몸소 구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영화라는 텍스트 안에서 현실 직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롬 마샬 감독과 텍스트 밖에서 진행된 사기 마케팅을 통해서 현실 직시를 도와준 디즈니코리아의 찰떡같은 궁합이었습니다. 1989년 애니메이션판에서는 물고기 플라운더를 인간 아기와 비슷한 형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속 환상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실사판에서는 플라운더를 글자 그대로 생선의 형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영화 속 환상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영화가 선보이는 멋진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시궁창 같은 현실을 직면하라는 메시지를 귀에 때려받기 위해 감독이 기울인 수많은 노력들 중 하나입니다. 인어공주와 왕자가 배를 젖고 가는 장면에는 물에 비친 달을 뜬금없이 작살내는 모습이 삽입되었습니다. 꿈과 희망과 환상을 상징해온 달을 아무 맥락도 없이 아작낸 겁니다. 환상을 거부하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감독이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생선회와 매운탕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면 인어공주의 친구인 플라운더에 몰입하고자 하는 욕망과 생선 플라운더를 회쳐먹고 매운탕까지 끓여먹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감독은 특별히 한국 관객들을 배려해서 마음속에 이런 내적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현실 직시라는 메시지를 맛깔나게 때려박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한국 관객들은 이런 내적 갈등을 현실 직시를 통해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고 이 영화를 회피함으로써 현실 안주라는 가짜 해결책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리메이크작이 흥행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헨리 베일리처럼 별로 예쁘지 않은 배우가 미인이라는 설정과 결합되면 관객은 인지 부조화에 빠지며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울슐라가 변신한 바네사를 연기한 제시카 알렉산더의 인어공주다운 미모는 인지 부조화를 더 부추겼습니다. 인지 부조화야말로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렛대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처럼 관객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면 환상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때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그냥 멍하니 즐기지 않고 치열하게 읽고 분석하게 됩니다. 불쾌감이 진화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메이크작은 끝없이 불쾌감을 유발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 왕자 에릭은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던집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멍하니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불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멍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라는 환상에 빠져서 멍때리는 에릭의 모습은 디즈니 영화라는 환상에 빠져서 멍때리는 관객을 상징합니다. 관객은 그런 에릭의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관객이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 대상은 영화가 선보이는 환상에 빠져서 멍때리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리메이크작에 나오는 바다 속 장면들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것은 시궁창 같은 어두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이 상당히 어두울 뿐 아니라 때로는 기괴한 장면들이 들어가고 점프스케어 기법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린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린 아이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다가 공포에 질려서 영화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면 무엇보다도 각진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 영화 즉 환상에 대한 혐오감을 현실 직시와 현실에 대한 투쟁으로 승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순간은 마녀 울슐라가 자신의 소굴에서 선보이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실이 시궁창 같다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감독은 울슐라가 나오는 장면들에 공을 가장 많이 들였습니다. 현실의 시궁창 같은 측면을 상징하는 울슐라를 회피하지 않아야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적 모르고 깝치는 원작 애니메이션의 인어공주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어공주 헨리 베일리의 연기는 형편없었고 울슐라 멜리사 메카시의 연기는 뛰어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멋져 보이는 환상은 죽이고 시궁창 같은 현실을 살리려는 감독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헨리 베일리의 연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환상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왕과 칠공주가 칠대양에 대한 중대사를 논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엄청난 군중의 환호 따위는 없었습니다. 에릭 왕자도 왕자보다는 동네 이장 아들처럼 묘사될 때가 많았습니다. 인어공주 에리얼은 어부의 시궁창 같은 그물 속에서 꾀재재한 행색으로 육지세계에 데뷔합니다. 에리얼의 드레스는 멋지지 않으며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른 모습은 가사도우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어공주가 마찰을 모는 장면도 환상 죽이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압권입니다. 서투른 인어공주가 마찰을 몰자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유쾌한 장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메이크작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러다가 누구 한 명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꿈과 희망이라는 명목으로 현실 도피성 환상을 작살내기 위해 이렇게 온갖 방식으로 애썼기 때문에 롬 마샬 감독의 이 작품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장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논계의 비장함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에리얼은 가부정적인 아버지로부터 탈출해서 육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사람들은 에리얼에게 코르셋을 입히고 하이힐을 신깁니다. 시공창 같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해봤자 또 다른 시공창에 도착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부정적인 아버지라는 코르셋에서 허리를 조르는 코르셋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왕자 에릭은 상당히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찾겠다고 왕국의 마차들을 몽땅 동원합니다. 마차들이 모두 징발되어서 백성이 힘겹게 살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이 동화와 영화에서 미화되는 왕국의 진짜 실체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왕자는 인어공주가 마차를 몰도록 내버려 둡니다. 왕자가 재미있게 썸타기 위해서라면 백성들이 교통사고로 죽든 말든 개의치 않는 나라가 바로 왕국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작은 왕정 자체를 깝니다. 그럼으로써 왕정을 미화하는 기존의 디즈니 영화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에이릭의 어머니는 흑인이자 여왕입니다. 이것은 페미니스트의 꿈을 상징합니다. 트라이튼의 딸들은 남자들에게 전시되는 공주들도 사는 것이 아니라 각 대양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인종적으로도 다양합니다. 이것 역시 페미니스트의 꿈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의 이런 환상을 위해 왕자 에릭은 졸지의 다리 밑에서 아니 남파선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되었습니다. 칠공주의 아버지인 트라이튼 왕은 어떻습니까? 딸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면 트라이튼이 인종적으로 다양한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감독은 페미니스트의 꿈을 환상적으로 보여준 이후에 여러 여자들을 차지하는 알파 메일에 대한 추측으로 페미니스트 관객을 이끕니다. 칠공주의 인종적 다양성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밖에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감독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인종적 다양성은 인어의 상체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남맥 아닌 울슐라와 트라이튼의 하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트라이튼의 하체는 척추동물인 생선인 반면 울슐라의 하체는 두 종류인 오징어입니다. 인종들이 서로 갈라진 것은 기껏해야 수십만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척추동물과 두 종류가 갈라진 것은 수억 년이나 되었습니다. 울슐라와 트라이튼의 하체 차이에 비하면 칠공주 상체의 인종적 다양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독은 관객을 이런 고찰로 유도하여 인종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헨리 베일리가 흑인이라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는 인종주의자와 인어공주를 연기하기에는 너무 못생겼다고 투덜대는 외모 지상주의자에게 롬 마샬 감독은 울슐라와 트라이튼의 하체를 비교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척추동물과 두 종류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인종관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헨리 베일리와 다니엘의 미모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척추동물에게는 맹점이 있지만 두 종류에게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울슐라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울슐라는 시공창 같은 현실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현실을 맹점 없이 대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상징합니다. 인어공주가 바위 위에서 외치듯이 노래하는 장면은 원작 애니메이션과 리메이크작 사이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작이 풋풋한 첫사랑을 연상하게 한다면 리메이크작은 먹이를 노리는 야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리메이크작 인어공주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머리카락을 펼쳐보이는 장면이 영화 프레데터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찰을 몰다가 다른 사람들이 크게 다칠 뻔하지만 인어공주의 얼굴은 겁먹은 표정도 아니고 미안한 표정도 아닙니다. 재미있어하는 표정 또는 포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노릴 때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선천적으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자들은 여자가 남자를 어떤 식으로 착취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여자의 외도전략입니다. 열등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리메이크작은 야수같은 인어공주의 모습을 통해 여자의 이런 본성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여기에서 칠공주의 인종적 다양성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영화읽기 고수입니다. 트라이튼의 아내가 근면성실하게 바람을 피웠다면 딸들이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해질 수 트라이튼 같은 알파메일 남편을 두고 왜 바람을 피우냐고요? 트라이튼은 가짜 알파메일입니다. 삼지창을 울슐라에게 넘겨준 직후에 바다의 왕이라는 작자가 전기뱀장어에게 당합니다. 트라이튼은 돈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한국의 퐁퐁남을 상징합니다. 퐁퐁남은 남의 유전적 자식을 돌보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트라이튼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수같은 남성성을 잃어버린 가짜 알파메일은 야수같은 여자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레드필의 지혜까지 감독은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원작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 겸 뱃사람인 에릭이 벨을 조종해서 울슐라를 무찌릅니다. 반면 리메이크작에서는 포크 사용법도 모르는 에이리얼이 벨을 조종합니다. 백인인 에릭의 어머니가 흑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메이크작은 에릭이 입양되었다는 설정을 넣는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튼의 딸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징어와 생선이 남매지간이라는 설정은 황당함의 끝판왕이지만 영화는 해명을 제시할 생각도 안합니다. 언더더시를 부를 때는 해양 동물들이 아주 조화롭게 같이 춤을 춥니다.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상어가 인어공주와 플라운더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작 애니메이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롬 마샬 감독은 플라운더와 친한 스커트리 플라운더의 바로 옆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까지 삽입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드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언더더시가 흘러나올 때도 스커트리 플라운더의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장면을 굳이 또 삽입했습니다. 언더더시의 가사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수중세계를 찬양하고 있지만 스커트리에게 잡아먹힐 뻔한 생선은 그런 가사를 기분 좋게 음미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위선적인 가사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온갖 방면에서 비현실적이며 모순 투성이입니다. 비현실성 들과 모순들을 원작 애니메이션보다 더 고의적이면서도 더 노골적으로 더 많이 전시함으로써 롬 마샬 감독은 영화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못생긴 흑인이 인어공주 역을 받았기 때문에 원작을 훼손했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1989년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원작은 안데리센의 동화입니다. 안데리센의 인어공주가 비극이라고 보는 의견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인어공주가 원했던 것은 왕자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영혼 또는 영생을 원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작 동화에 인어공주가 영혼을 얻었다고 명시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결국 영혼을 얻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인어공주가 영혼을 공짜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는 영혼을 얻기 위한 개고생 프로젝트입니다. 안데리센의 인어공주가 잔혹동화인 이유는 영혼을 얻는 대가로 치른 개고생이 아주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원작 동화에서 인어공주는 그냥 목소리만 잃는 것이 아니라 혀가 잘립니다. 다리를 얻었지만 발을 발을 땅에 딜일 때마다 인어공주가 인어공주가 자기 희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리메이크작에서 인어공주가 어부이 그물에 걸려서 시공창에 빠진 꼴이 된 것을 두고 어떻게 여자 주인공을 그런 꼴로 만들 수 있느냐고 감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한 개고생 프로젝트라는 안데르센의 메시지를 고려해 볼 때 그 장면은 원작의 훼손이 아니라 원작으로의 복귀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환상만 대책 없이 제공하는 원작 애니메이션을 훼손함으로써 개고생을 통해 고귀해지는 원작 동화를 복원한 겁니다. 공주보다는 가사 도우미 같은 옷차림을 한 것이나 허리를 졸라서 개고생하게 만드는 코르셋을 착용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원작 동화에서도 인어공주가 겁나게 예쁘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쁜 외모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과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리메이크작에서 목소리가 담긴 목걸이를 얻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고 배를 조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울슐라를 죽이기 위해 선박 조종에 도전하는 모습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원작 동화의 인어공주를 묘사할 때 불굴의 의지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광기입니다. 왕자의 사랑을 얻겠다고 마녀에게 자신의 혀를 잘라받치는 것이 광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리메이크작 인어공주가 바위 뒤에서 야수처럼 왕자를 쳐다보면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저는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마찰을 위태롭게 몰면서 헨리 베일리가 지은 표정에서도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런식으로 롬 마샬의 리메이크작은 원작 애니메이션과 멀어짐으로써 원작 동화와 가까워졌습니다.